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올해 여러분들께 드리는 마지막 커리큘럼에 관련된 세 가지 소식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소식 1은 선생님의 마지막 모의고사인 2024 천우신조 모의고사 시즌2가 입고 완료되었고 그리고 개강까지 완료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4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즌2의 컨셉을 한마디로 말해봐라고 하면 아주 명확하게 9평 반영이다 1회, 2회, 3회, 4회차에 해당하는 모의고사 각각이 약간 다른 컨셉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1회차는 9평을 본 바로 그 주에 9평에서 느껴지는 그 충격파 9평에서 주는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바로 제작을 해서 현장에서 시행했던 9평 직후 그 주말에 시행된 모의고사이고 9평 직후 만들어진 모의고사죠 그리고 4회차가 9평을 아주 오랫동안 분석을 해서 진짜 9평에서 물어봤던 날카로운 소재들을 다 살려서 9평에서 느껴지는 느낌으로 러프하게 반영을 한 게 직후 모의고사라면 1회를 먼저 풀어보시고 그리고 4회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4회는 9평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꽤 긴 시간 동안 마지막으로 만드는 모의고사로서 9평을 샅샅이 뒤져서 그 안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아주 날카로운 포인트들을 다 살려서 빠짐없이 디테일까지 다 살려서 만든 9평으로부터 수능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 9평과 수능 사이라는 컨셉으로 만든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1회는 9평 직후 그 묵직한 느낌을 가지고 만든 모의고사라면 4회는 9평의 디테일을 샅샅이 뒤져서 파놓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시적으로 너 이걸 알았어야 되는 거야 널 이건 몰라서 9평을 어렵게 느꼈던 거야 라는 거 또는 너가 9평은 맞췄지만 그 안에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던 이 포인트 사실은 정확히 인지하고 가야 돼 라는 걸 살려놓은 게 바로 4회예요 그래서 1회 4회가 9평 이후 그리고 9평 직후 9평 이후 잘 만들어진 9평 반영 모의고사다 이 사진에 들어있는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대요 사진을 봤을 때 우리가 감동을 먹는 포인트가 두 가지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풍크툼이라는 사진을 봤을 때 가슴으로 확 하고 꽂히는 무언가가 풍크툼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풍크툼이 들어있는 사진을 좋아하거든요 딱 봤을 때 훅 하는 사진 그 찰나의 사진 속에 들어있는 서사가 가슴을 파고드는 그런 풍크툼 그게 1회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진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또 한 가지가 스튜디움이라는 거래요 사진은 예술이니까 그 예술 작품이 줄 수 있는 색감 밝기, 어두운 정도, 밝은 정도에서 1024레벨로 나눌 수 있는 엄청난 밝고 어두운 디테일들 그리고 구도, 완벽한 구도 이런 외부적인 것들이 완벽하게 짜여진 사진을 스튜디움이 완벽한 사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감동을 줄 수 있겠죠 색감, 밝기, 구도 너무나 완벽한 예술 작품이야 이런 느낌? 그런데 선생님은 풍크툼을 좀 더 중요시하는 캐릭터이긴 한데 완벽한 스튜디움이 주는 풍크툼이 있다라는 걸 최근에 느껴요 그러니까 이 1회가 풍크툼을 준다면 4회는 완벽한 스튜디움을 준다라는 느낌으로 1회, 4회를 연속적으로 풀어보시기를 먼저 권장하고 2회는 9평 바로 직전에 9평에 이렇게 출제될 것 같아 라는 느낌으로 만들었던 현장에서 이미 진행이 된 9평 대비 모의고사였어요 그런데 그 9평 대비 모의고사에 들어있는 기조가 9평을 굉장히 많은 부분 적중을 시켰어 그렇기 때문에 9평 이후에 만들어진 모의고사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냐면 기존의 평가원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클래식함이 이 안에 들어있어 그러면서 동시에 9평 적중 문항이 있기 때문에 2회차를 온라인 2회로 구성을 했고 마지막 3회는 시즌3에 지금 목소리가 좀 아쉽게 불편하죠 마지막 3회는 시즌3의 현장에서 진행된 컨텐츠들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베스트 문항들을 뽑아서 한 회의 모의고사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강의도 현장에서 진행됐던 그 역동적인 그 문항에 대한 해설들을 그대로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모의고사로 구성을 했어 그래서 빅킬러 문항들은 새로 제작을 하고 하프모의로 진행된 컨텐츠 중에 13, 14, 15, 20, 21, 22 너무 좋은 베스트 문항들 이건 꼭 한번 온라인 친구들과도 공유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문항들을 가지고 편집으로 만든 모의고사가 3회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줘야 하는 이거 안 주면 내가 후회할 것 같아 그리고 1년 동안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걸로 우리 오르세의 생각을 평가원을 정조준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 모두의 어떤 문제 풀이에 대한 접근들 여기서 끝내자, 총정리하자라는 게 바로 이 시즌2 모의고사예요 여러분들이 풀어봤을 때 이미 현장에서 공통과목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진행이 되었고 1회에서 4회까지 촬영까지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또 해설 강의를 듣기에 불편함이 전혀 없는 그리고 9평이 진짜 반영된 정말 9평 이후에 만들어진 찐 9평 반영 모의고사다라는 생각으로 되게 9평을 반영한 문제에 목말랐던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 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자 소식 2로 한번 가볼게요 소식 2는 2024 이감 온 수학 파이널 패키지 시즌2도 역시 선생님이 개강을 했다라는 것 당연히 교재는 입고가 되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구매 가능할 거고 개강이 완료되었고 4회, 5회에 해당하는 공통과목은 현장에서 진행되어서 업로드가 되어 있고 6회가 이번 주 주말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 5, 6회 공통과목에 대해서 천우신조도 마찬가지 공통과목에 대해서 천우신조와 이감은 다음 주 안으로 완전히 완강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편집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까지가 다음 주 중 정도면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과목들을 선생님이 스튜디오로 찬찬히 찍어 나갈 겁니다 그 스케줄이 정확히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이감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올해 특별히 여러분들께 해설을 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과 기출에 대한 접근 그 일관된 해석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야 그래서 1차에서 시즌 1에서 해설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모든 문제가 개념으로 그리고 기출에 대한 접근과 유사한 관점으로 해결이 되는 거구나 결국은 문제는 도구고 그 문제 안에 있는 개념을 본질을 알아버리면 안 풀리는 못 푸는 문제가 없구나라는 걸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 우리 수강생들에게도 선생님이 만든 문제 외의 다른 사설 문제도 평가원, 교육청 그리고 우리가 만든 문제들 엔제 모의고사 외의 다른 사설 모의고사도 똑같은 관점으로 일관되게 다 풀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 별거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기 위해 해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천우신주 이감 모의고사 마찬가지로 전문항 해설을 들으세요 선생님이 모든 문항을 거의 대부분 해설을 했고 그 모든 문항에 대해서 물론 1, 2, 3, 4번은 그냥 멘트를 하고 지나가지만 7번도 풀어주는 문제가 있고 아주 중요하면 8번, 9번부터도 해설을 하고 있으니까 그 문항들을 해설을 한다면 해설하는 이유가 있을 테니 반드시 들으세요 그 7, 8, 9번이 아주 센 중킬러로 변신할 수도 있거든 문제가 아닌 그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도구로써 문제를 해설하는 거니까 반드시 선생님이 촬영해 놓은 강의는 다 듣기로 약속 알겠죠? 자 그리고 가장 선생님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가장 기쁜 소식 중 하나가 바로 이 소식 3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보다 파이널 천우신조, 마지막 천우신조 시즌 2의 회차가 한 해가 늘어서 4회차로 이런 9평에 엄청난 이슈가 있었던 이 시기에 완벽하게 전부 다 9평 이후 제작을 해서 주는 것도 너무 기쁜 소식인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난 너무 기쁘거든요 이거 줄 수 있어서 근데 마지막으로 이 모의고사는 올해 처음으로 개강을 온전히 강의로 개강하는 건 올해 처음인데 사실 이 모의고사 해설을 제목은 기출 통모의 전문항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겨울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단원별로 기출을 공부했을 거야 그리고 그 기출 하나하나에 어떤 개념이 들어있는지 그 개념을 사용하라고 하는 조건에 어떤 말들이 펼쳐져 있는지 그 조건을 읽고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을 어떻게 갖다 붙여야 되는지 그것을 공부하는 도구로서 기출 문제를 풀었을 거야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출을 공부한 이후 많은 엔제 많은 모의고사를 풀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파수를 평가원으로 맞춰야 돼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들 그러니까 시작은 개념과 기출로 했겠죠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에 노출이 됐을 거고 내가 갖고 있는 개념 기출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어 라는 걸 경험하기 위해 엔제 실모를 풀었어도 여러분들의 주파수가 많은 부분 훼손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정확히 평가원을 향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시즌 1 겨울에 시작할 때 평가원을 향하고 있던 주파수가 약간은 다양한 방면으로 뻗어나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걸 다시 모아야 되는 시기야 그래서 작년에 뭘 했었냐면 현장에서 매주 라이브로 기출 한 해를 통으로 전문항 해설 라이브 강의를 했었어요 작년 현장에 그리고 그 라이브 강의를 그냥 캐스트로 업로드를 해줬어 현장에서는 라이브로 소통을 하고 근데 그 캐스트를 본 많은 친구들이 정말 많은 엔제와 실모를 풀었어도 성적이 안 움직였었는데 지금 이걸 듣는 엔수생은 내 얘기다라는 분이 있을 거야 수강편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선생님한테 그 글들 편지들을 많이 전달을 해줬는데 정말 많은 엔제와 실모를 풀면서 머릿속에 든 것은 많은데 실제 성적이 잘 안 나오고 6,9평은 잘 못 봤었어 그런데 마지막에 캐스트로 올라온 이 기출 전문항 해설을 듣고 수능에서 1컷이 나왔어요 진짜 거짓말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올해 강의 커리큘럼 진행을 쭉 하면서 지난 추석 대비 선택과 집중을 해라 라는 캐스트를 찍으면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올해 정말 많은 강의를 했거든요 내년엔 물론 더 할 거야 내년엔 더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내년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올해 정말 많은 강의를 찍는 와중에도 마음속에 올해는 이 기출 통모유고사 전문항 해설을 온라인으로 마지막으로 개강해야지 내가 만든 천우신조보다 더 중요한 진짜 평가원적 관점으로 주파수를 다시 모으는 처음의 시작과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만들어진 경험으로 더 완벽한 실력으로 주파수를 시작과 같은 방향으로 모으는 이 모의고사를 마지막에 꼭 개강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커리큘럼 소개에서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너무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꼭 진행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마지막 기출 모의를 통해서 진짜 실력이 폭발했다라는 수강생들이 현장에 온라인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정말 마음 한켠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입 밖으로 말하기가 어려웠어 약속을 못 지킬까 봐 그런데 올해 모든 강의들을 빠르게 촬영을 했고 이제 천우신조랑 이감도 선택과목만 남아있는 상태고 선택과목을 찍어나가면서 이 기출 통모의고사를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드디어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기쁩니다 제가 만든 문제 아니지만 선생님이 만든 천우신조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천우신조와 함께 또는 마지막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는 2024학년도와 매우 유사한 기조를 보여준 2022학년도 수능을 10월 18일 공통문학에 대해서 전문학 해설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당연히 이미 모든 책에 대부분의 문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통으로 1번에서 22번까지 마치 실전에서 내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풀듯이 조건 하나하나를 실전에서 해석하듯이 선생님이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강생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성적이 올라서 진짜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선생님이 생각할 때도 너무 좋은 강의였기 때문에 올해 첫 출시를 하는 건데 꼭 여러분들이 이걸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선생님이랑 공부를 했든 그렇지 않았든 이걸 듣고 여러분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성적을 끌어올려서 폭발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수능을 10월 18일 공통문학 전문학 해설을 1번에서 22번까지 조건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 조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 조건은 이렇게 그래서 답은 이렇게 정말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듯이 분석 해석이라기보다는 아 저렇게 문제를 쭉 무르르듯 풀면 되겠구나 그걸 이 사회차에 대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당연히 6급형 선생님이 올해 메가스터디 해설 강의에 전문학 해설을 해놨어 근데 그건 분석을 하기 위한 해설을 하기 위한 해설 강의라면 이건 실전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와 같은 해석으로 문제를 풀어 제껴라라는 관점으로 22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완전히 여러분들께 채화를 시켜서 수능장에서도 그렇게 푸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 강의가 현장 수험생들의 성적을 폭발시켰던 마지막 방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온라인에 같이 개강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올해 여러분들께 줄 수 있는 강의에 대한 마지막 해석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만 마무리를 할 거고 저 앞에 선생님이 시작할 때 적어놨던 이 한참 걸어가야 되네요 이 부분 3평 대비 6평 대비 그리고 천우신조 시즌 1 9평 전에 나온 이 모의고사들 이것들은 평가원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아주 클래식한 아주 좋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강평에 보니까 지금 이 3평 대비 6평 대비 이런 문제들을 풀고 지금 봐도 정말 좋은 문제들이다라는 이야기들을 감사하게도 많이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더 많은 문제가 필요하다라면 기존에 개강을 했던 이 문제들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개강해놓은 중길러 스팟이나 수원수트 스팟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끌고 있는 모든 실력을 끄집어내어 성적으로 폭발시키는데 이용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캐스트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공지사항에 남은 6주간 각자의 상황에 맞는 공부 계획표를 업로드했어요 그 계획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 캐스트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지사항을 참고해서 나한테 맞는 공부법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